크리스토퍼 콜롬버스 1451년 8월 26일 1506년 5월 21일 이탈리아의 탐험가 에스파니아 여왕 이사벨의 후원을 받아 인도를 찾아 항해를 떠나 쿠바, 아이티, 트리니다드 등을 발견했다. 그의 서인도 항로 발견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에스파니아가 주축이 된 신대륙 식민지 경영도 시작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라는 이름은 영어식 표기이며 실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은 없다. 이탈리아 명은 크리스토퍼로 콜롬보이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생하였고 1477년에 리스본에 나타날 때까지의 행적은 명백하지 않지만 상당한 학식을 지냈으며 일찍부터 항해에 종사하였다고 전해진다. 1479년 결혼하였는데 그의 장인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해도 제작에 종사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수학자 피토스 카넬리에게서 지도를 구해 연구한 결과 서쪽으로 항해하여도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484년 포르투갈 왕주왕 이세에게 대서양 항해 탐험을 헌책하였으나 희망봉 루트를 준비 중이던 왕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1486년 콜롬버스는 에스파냐로 건너가 후원자를 찾았다. 그는 에스파냐 카스티아 왕조의 이서벨 여왕을 만나 그의 대담한 항해 계획을 설명하였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왕실에서 거절하여 그의 항해 계획이 또 실패하였다. 그는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에 재차 후원을 요청하였다가 번번이 거절만 당하였다. 그의 집요한 노력으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내었다. 에스파냐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으로 구분되어 있어 카스티아 여왕 이서벨 1세와 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가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하고 페르난도가 아라곤을 단독 통치하는 상태였다. 이서벨과 페르난도 부부는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이서벨 여왕이 마침내 콜롬버스를 등용하였다. 이서벨 여왕은 콜롬버스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승인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콜롬버스는 발견한 도지의 부왕으로 임명될 것이며 이 직책과 특권은 자손에게 전승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약을 산타페 협약이라고 부른다. 이서벨은 자금을 제공한 외에도 팔러스시로 하여금 선박 두 척을 내주게 하고 과거에 모든 죄를 면죄하여 해준다는 조건으로 승무원 모집에도 협력하여 주었다. 또한 팔러스앙에 사는 핀손이라는 부유하고 유능한 선장이 자기 소유 선박인 산타 마리아호와 함께 참가하였다. 이서벨은 자금의 계약을 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